사실 지자체 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떵떵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방의회는 또 어떤가? 지방의회 의원들 해외여행 가서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세를 떴는지 금배지 달고 연금도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이 웬 말입니까? 보좌관 우리도 국회의원만큼 있어야 하겠다. 사실 국회의원 보좌관도 문제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그들에게 채워주느냐? 단지 의견 듣자고 논 자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우리 국민이 5,100만 좀 넘는데 지금 인구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은 이 국민 중에 N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 듣는데 지금 지방의회 의원 저렇게 필요한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불만을 막 발굴해내겠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 있는 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래도 지역 특성이라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지역 주민이 고유의 지역 주민의 뜻을 그걸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별로 말하면 반상회 같은 겁니다. 반상회가 좀 커졌다. 지자체 단위로 모여서 반상회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보더라도 무슨 학벌을 대단한 학벌이 아니어도 무학인 사람도 있고 경력도 보면 아주 소소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완장만 채워주면 뺏지만 달아주면 그때부터 갑자기 나란힘 노릇을 한다. 이게 아주 병폐입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요 뭐 이러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무슨 의료 전문가다 사업가다 그거 오히려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적절치 않은 거다. 가장 주민스러운 사람 그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주민들 중에 나가서 이야기를 우리 뜻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들이 특별히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라든지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지방 주민들이 그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그거만 한 그런 사기극이 없다.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장은 우리 정부에서 중앙에 행정각부 청이 있고 지방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아주 말단 관리가 지자체 장입니다. 도지사, 광역시장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이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독초가 무성해졌다는 산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냥 말단 관리여서 지금도 행정청의 매뉴얼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장은 원래 그 지방에서 해야 될 지방에서만 필요, 지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일처리들을 하는 사람이고 국가사무를 맡겼을 때 그 국가사무를 보는 한 그에게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해준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지금은 나라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만일 지방자치제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뜻한다면 그거는 그 지방이 하나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 사람의 몸인데 어느 날 왼발이 나는 독립할래요. 오른발이 어디로 가든 나는 내가 가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런 주장을 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해할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 우리 몸의 어느 한구석의 이야기도 듣자. 그거를 들을 선이 통로가 끊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런 뜻이고 정치권에서 자꾸 이거에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다.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파란 동네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는데 빨간 동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릅니다. 왜 자기네 거 주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 몸입니다. 사람이 이 상태가 되면 그건 병이 든 것이 맞겠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크게 보면서 우리의 주민의 말을 들어서 국가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 틀린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두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릎이나 발가락에 두뇌를 중간에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얼마나 이 나라가 병이 들었는가. 그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보면 저 유럽의 중세 유럽의 영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느냐. 우리 한국사를 보면 지방토호가 폐해를 끼쳤다 하는 그거에 아마 극대 여기에 이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방의회는 어떤가. 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자체 이게 지방정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방의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면 국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상대방 올려주고 나도 올라가고. 국민을 마냥 밟고 있는 겁니다. 주민이 말이 없으니까. 또 여기에 부안 회동하는 주민이 있으니까. 그래 지방의회는 지방에서 국회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들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법으로 바꿔주면 어때. 이런 근본없는 소리를 한 건데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주민을 쥐락펴락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주민의 생명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 모자라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모자라다고 하겠는데 이들이 법으로 재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어째서 국민이 주민이 그거 좋다 좋다 했을까. 정말 깜짝같이 이걸 몰라서 좋다고 했을까. 이거 아닌 겁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이들이 권력기관화 됐다는 건 부정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뱃지 달고 보좌관 두고 세비 받고 이거 전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안 주면 돈 받아 먹을 거다. 사실 세비 줘도 돈 받아 먹고 걸리고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지방주민은 주민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와서 이렇게 테두리를 딱 치면서 우리, 우리팀, 우리라는 것을 마구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인 주민이 갑자기 지방민으로 바뀝니다. 지방민으로서 우리 지방 지키자. 저 딴 지방,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딴 지방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머리띠 메고 국가에 대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방민이 된 그 개인,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국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하다, 뛰어가겠다고 하는 이 국가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 사람의 몸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 몸의 다른 장기를 공격하고 자기 몸을 적대시하면서 저걸 도퇴시키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이게 이런 게 있다고는 합니다. 자살 세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몸이라면 각 처가 전부 자살 세포로 꽉 차거린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나를 해도 계속 삐걱거리고 지방은 지방대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 사실은 국가도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군중심리라고 할까? 대중을 이런 식으로 조종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참 잘 먹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다. 그렇게 본다면 가령 사득이지를 어디 설치한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결국은 나도 내 가족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지역에 이게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자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나눠가지고 나는 민주당 편이니까 반대 우리 지역에 못 들어와 이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기 전에 주민이고 우리 편과 다른 편 이렇게 나누니까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갑자기 국민이 지역구 구민이 되어버립니다. 그 지역구 별로 나뉘어서 싸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어떤 이권을 가지고 오면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지역구 사람이 가지고 가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다는 이야기인데 둘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구민으로 바뀌어서 자기 편하고 세상 모두 우리 대한민국 전체하고 싸웁니다. 지방주민은 우리 동네 주민이 돼서 나머지 대한민국 전체하고 싸웁니다.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당 측이다. 그러면 그 정당 측이 돼서 나머지 딴 정당 측하고 싸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어떤가 흔히 큰 정치인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헌법과 또 이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정치인이 사실 거의 없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충실하다면 국민을 이렇게 사냥감 몰이를 하는 개 취급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들 국민을 청팀, 백팀으로 계속 나눠줍니다. 청팀, 백팀으로 나눠만 놓으면 그리고 어느 한쪽에 가서 자, 이게 우리 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들하고 죽자고 싸웁니다. 국민이 스스로를 헤쳐가면서 스스로 나라를 헤쳐가면서 그 자기 팀의 대표를 자기 팀의 리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웁니다. 흰 것을 검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이들에게는 우리 편 이겨라 이렇게 하고 우리 편 안에서는 우리 편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무결점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불의를 행해도 우리 편이면은 됐다. 뭐 이런 나라가 있고 뭐 이런 국민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권 이거 부결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반대에 같이 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자 그들이 수박이다. 혹은 당대표도 하나 못 지키는 당이 어떻게 충선해서 이기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참 가소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옳은 일을 하는데 편을 들고 옳은 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보신을 위한 일에 당이 들러붙어가지고 그게 제1당이다 다수당이다 하면서 이걸 못 지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당이냐 이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됐든 그게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막아설 명분은 없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어기는 걸 지지하는 거 편들어서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게 정의다. 지금 세계에서 무슨 국제적으로 집단 안보를 한다든지 할 때 또 좀 좋은 우수한 어떤 팀을 구성할 때 우리 한국이 기여금도 많이 내고 돈도 좀 있고 한데 왜 자꾸 그런 데서 제대로 안 쳐주냐 이러는데 거기에 주요 기준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냐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 곳이냐 독재가 없는 곳이냐 언론 탄압을 하지 않는 곳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은 경제력 순위로 무슨 10위다 11위다 하지만 그걸 따졌을 때는 몇 십 위로 쭉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독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요소들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요소들 한국에 찾아보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고 쭉 계속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밝혀서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불공정 지금 있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질서의 세계로 옮겨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편 이겨라 하는 게 선이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리고 쉽게 거기에 빠지는 우리 한국인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평등하지 않다. 수도권에는 회사도 많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부자도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젊은이들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서 다들 그냥 일찍 자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관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아주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가령 무슨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우리한테도 오는데 하는 거 이 수도권 크게 쳐서 인구수로 쳤을 때 가장 많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공기오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그럼 그게 문제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질이 과연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돈, 돈 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지를 않고 개같이 쓰고 있다. 또 하나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실력이 꽝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그 힘을 자각하고 있을 때 사람은 아주 강한 존재로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때때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죽었다. 돈은 있는데 돈은 쓰는데 개같이 쓰고 있다. 머리가 비었다. 지식은 많은데 생각이 없다. 말은 잘하는데 논리가 없다. 하나 더 하면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예쁜데 그거 한국인의 얼굴과 한국인의 몸이 아니다. 생기가 없다. 이게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자 이제는 생활 삶이라고 하는 것과 돈 돈 벌고 돈 저축하고 축적하고 재산 축적하고 이거를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이게 아주 옛날에 무슨 어떤 현자가 이야기하는 혹은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굶어 죽게 아주 오늘의 삶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경우 그 경우는 여전히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먹고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음에도 계속 빈곤증에 충분히 물이 있음에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인이다. 인간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이다. 지방에서 저번에 그 지방을 한번 보면서 이 수도권에서는 아마 짜장면이 아마 7천원 9천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지방에 가니까 4천원 그게 싸구려도 아닙니다. 인기 있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걸 보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고 월급도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그 소식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면서 우리도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물가가 거의 동결돼 있었고 월급도 동결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원재료값이라든지 하는 게 안 올라갔던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가격을 올릴 때 고민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압박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좀 어떤 원재료가 좀 수급이 어렵다 하면 대폭 올려버립니다. 그게 올릴 근거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수도권에서도 4천 원에 먹을만한 맛집으로 소문나는 혹은 괜찮은 짜장면 만들어 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거기 속속들이 들어가서 역시 여기에도 저런 빨대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주먹구부식으로 상업 상행위를 하는 이게 분명히 들어있다. 뭐 유통마진이든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가격을 올릴 때 그냥 내가 정해 이런 마인드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방에서는 그나마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의 통제력이 좀 먹히고 있다. 이게 안정된 겁니다. 거기에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하고 돈 대 돈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는 이게 불편하다. 수도권에는 전철이 있는데 우리도 전철 필요하다. 인구는 적다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지방에는 아직도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인간의 삶 좀 더 충족감을 느끼는 그런 삶이 가능한 곳이 지금 지방이다. 지역균형 이라는 개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이래서 있는 겁니다. 지방은 모두가 꿈꾸는 곳입니다. 거기를 무슨 꽃밭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래서가 아니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잘 살펴보면 우리의 선대들로부터 물려받은 방식이 좀 있습니다. 민속촌 같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중요한 기계나 돈이나 아니면 돈 넣고 돈을 버는 그런 아주 속도감이나 이게 아니고 생각하고 느끼고 서로 사람 대 사람이 마주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존재하는 곳이 지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땅에서 자란 쌀 먹고 사는 세대가 될 겁니다. 지금 슬슬 캡슐로 필수 영양을 섭취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세대는 적어도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복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50년은 다들 그러고 살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지방을 어설픈 어정쩡한 도시 관광지처럼 어정쩡한 도시의 유흥가처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지금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발전시키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더 잘하는 것을 배치하고 그러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국가는 더 많은 것을 생산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균형 이라는 것을 통해서 21세기에도 인간의 삶이 빛나는 그런 지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삶의 충족도 이것을 높여줘서 대한민국 국민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는 한 몸이다. 한 사람의 몸이다. 서로 물고 뜯고 배아파 하고 이렇게 할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편가르기 욕심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독초들이 만들어 놓은 질병 상태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 조직을 암세포 걷어내듯이 싹 없애버리고 다시 본다면 지방은 좀 더 풍족해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세어나가는 이 부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지역균형을 위해서 지방 곳곳에 흘러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영주 노릇을 하는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 수많은 국회의원 거기에 지방의회의원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 정부 또 국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라는 데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자꾸 없앨 생각을 해야지 끼리끼리 자꾸 키워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있고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래도 꽤 괜찮은데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더 근사한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산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오악지졸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물림을 하면서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이런 자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합니다.